애니메이션 정보를 공개한 20년 7월로부터 2년인 22년 2월 드디어 아이돌마스터 밀리언 라이브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를 살짝 공개했습니다. 이번 아이돌마스터 밀리언 라이브 에이스 라이브 12웨이브 2일차 공연을 통해 밀리언이 프로로그 MV 선행컷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선행컷에서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신곡가 신호등 3인방 그리고 실루엣으로 작게 보인 토모카와 줄리아 그리고 무대 장면을 통해 6인 MV로 추정되는 선행 PV가 공개되었습니다. 일단 3인방을 중점으로 토모카와 줄리아 그리고 무대 연출을 모아 한 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더욱 자세한 MV 해석과 정보는 풀 버전이 공개되어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영상은 선행 영상이다 보니 곡 제목이랑 자세한 정보는 3월 26일 27일에 개최되는 애니메이션 재팬 2020에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애니메이션 재팬은 애니메이션 정보 혹은 관련 이벤트를 공개하는 장으로 이때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많았는데 이번 라이브를 통해 그 카드로가 확신으로 변경 풀 MV는 애니메이션 재팬 2022일차인 3월 27일에 신호등 3경성 후인 카루카시, 아즈사시, 마치코시가 출연한 날에 풀 공개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3월 생방송 중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네요. 그럼 애니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열심히 파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